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셨다 오셨다 됐어 아이고 에스코트 모조라 잘 모셔 항상 말해주시고 저기서부터 다시 와 에스코트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같아 블랙코넨입니다 블랙코넨입니다 역시 블랙코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디로 갔어 어디로 나 밟았어요 아 누나 뒤는 이미 받아들어갔는데 아 뒤에 아니 가면은 날씨 덥죠 그래서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노출을 좀 해봤습니다 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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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근데 오히려 더 이 모습이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돌아올 때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뻐요 네 나 시섭이다 나 시섭 나 시섭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들고 오기도 힘드셔가지고 스카트를 밀고 오셨는데 뭐예요? 아니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게 도시락을 쌓았거든요 그러면 싸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쌓고요 만드는 건 지켜봤고 열심히 지켜봤고 열심히 지켜봤고 아 만드는 건 따로 아 그럼